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부산방송은 11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지역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있는 희망공약을 전달했습니다.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동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희망공약을 전달했습니다. 두 후보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LG 헬로비전은 공천이 마무리된 주요 단체장 후보들에게 희망공약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. 유권자가 주도하는 정책선거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 헬로부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